크루아다 내가 누군지는 알고 있겠지 언니들과 함께 아스카르다함에 승선하게 됐다 잘 부탁한다 너무 건방지게 돌리네 미안하다 로엘 언니가 기선제압을 잘하라고 해서 정말 미안하다 불렀나? 마침 짐 정리가 끝났다 아스카르드함에 들어오게 돼서 기쁘다 다들 환영해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마스터라고 부르면 되나? 알았다 민폐가 되지 않게 열심히 하겠다 다들 환영해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